국민 횟감으로 불렸던 광어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연어와 방어에 밀려서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생산비도 못 건질 정도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완도에서 20년째 광어를 키우고 있는 이동훈 씨. 소조마다 튼실한 광어가 초라를 앞두고 있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별다른 병이나 폐사도 없이 상품성 높은 광어를 길러냈지만 소비처가 줄고 가격이 폭락해 출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키우고 있는 광어의 킬로그램당 생산비는 11,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킬로그램당 가격은 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팔아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횟감으로 인기를 끌 때 최대 2만 원까지 올랐던 광어의 추락은 쏟아지는 수입 수산물에서 비롯됐습니다. 무관세 수입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어액의 점유율을 빼앗겼고 최근에는 일본산 방어 수입도 들어 소비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 35%로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의 지역 경제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좀 코트량을 정한다든지 또는 수산물이 들어왔을 때에 안전성 조사를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내 소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업계는 수입산의 긴급 관세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 간 무역 협상 문제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매를 하더라도 저장성이 떨어져 가공식품 전환도 한계가 있어 결국 광어값 회복은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